카페 카페 안녕 안녕 이제 일병이라니 일병된지 잊지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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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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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가 오르던데 대역이나 방송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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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주님 2회 응원하겠습니다. ... 은주 바보.. 너도 바보... 잠실 땡 아 내가 이런 힌트까지 넘주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또 내가 줘야 되나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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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